형이 우리가 아는. 네. 유천이 형. 유천이 형. 좋아했어요. 형도 가고 싶다고 했는데 너라도 가서 개고생하라고. 너는 좀 고생해야 된다고. 피부도 좀 태우고. 세관 신고하고 들어왔어요. 형한테 전화 왔었는데. 여보세요? 어 형. 지금 안 했어? 어 나 지금 공항이야. 아이고. 형 몸조심하고 잘 갔다와. 알았어요. 다치지 말고. 사진도 좀 찍어 보내주고. 알았어. 알았어. 아 조심히 갔다와. 어? 어? 다 온 것 같은데. 아 가족 보고 싶다. 아 엄마 보고 싶다. 아 형 보고 싶다. 어휴. 어휴. 야 이거. 야 몸조심하고 잘 갔다와. 야 몸조심하고 잘 갔다와. 잘 갔다와. 잘 갔다와. 잘 갔다와. 잘 갔다와. 너 형이랑 같이 이렇게 살면 재밌어? 나는 잘 못 봐. 같이 사는데. 우리 형님. 둘 부터. 우리 형님. 딸란트. 우리 형님. 왜 이래. 아. 어. 어 유한아 형이다. 어 유한아 형이다. 어 유한아 형이다. 형한테. 우선 너의 첫 예능을 진심으로 축하한다. 그것도 형이 정말 좋아하는 정법이라니. 정말 축하해. 어때? 하면서 누른 표. 너에게 쓰는 첫 편지라 너무 어색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읽는 동안 고단했던 너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. 이제는 형이 너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형도 형의 자리에서 열심히 할 테니 지금은 강남구촌 바로 이길. 너도 너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줘. 때로는 갈라지고 피나고 아파 걸을 수 없을 때에도 널 응원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내죠. 너무 사랑하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다. 구청에서 너의 형 유천이. 도와별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었어요. 네, 저는 앞바랑 되게 깍게... 앞바랑 미리 가까웠는데 어린 척이... 육관에서... 부모님이... 하... 이혼하셔가지고... 아빠랑 같이 시간? 많이 못 보냈는데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은 저한테 항상 아버지 같은 형... 아버지 같은 형이었어요 정말 미안하다... 고... 고맙다고... 아... 이러면 안되는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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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